웅 죽어서 아직까지 자.. 죽어서 하나라도 키워 편안하게 가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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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기 가난하게 뭐지 가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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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게 단보도 있어야 돼 나 학교 난데, 나 학교 난데 시민의 비디오로 오빠ured 소녀 출렁출렁 나 학교에서 여행을 타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 오빠 저기 탔다 안녕 오리발이도 사고 버터플라이니 다 했잖아. 재밌게 샀어? 너무 예쁘다. 재밌게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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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쓴 거야? 바보가 누구야? 재밌게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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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먹는다 다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나 너무 잘 먹는다 맛있게들 볼까? 맛있게들 볼까? 많이 먹자 몇 개 빼니? 생선 많이 먹자 철옥수수 다 좀 먹을 때 있어 짜맛고 3개 오우 구멍이 굵은 것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 이 쌩기 사고 싶었어 진짜 4개 사자 공심이가 맛있지? 공심이 육수를 사자 조림 관장도 하나 사줘 그 다음에 향식 국간장 목간장 교재만 쓰이라네 쓰이랄 때 사야지 아니 캠핑 사야지 그치 이불구고 두개 사야겠다 두개 사자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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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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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좋아하는 만두 혓태기나 사고 면짝 불고기감까지 냉동치도 가득 채워서 너무 든든한데요 베트남 쌀국수 너무 오랜만이라 네 봉지나 사고 냉장고에 양념이 다 떨어져서 종류별로 간장 3개 사고 육수가 떨어지면 안되겠죠 그래서 까리구추도 깻잎도 저희 뒷마당에 있는 참나물인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길이가 10cm는 안되지만 지금 자를 때가 된거 같아요 지금 먹어야 좀 연하고 나물도 묻혀서 먹고 부침개도 해서 먹고 어젯밤에 참나물 모두 꺾으려고 했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른 아침에 지금 참나물을 뜯었는데 아직도 이만큼은 남았는데 얼른 뜨겁기 전에 아..좋다 얘는 실란트로 고수인데요 이제 월남쌍이나 이렇게 야채쌍 먹을 때 드시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탕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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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